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약속농가 모델이 돼서 화보를 촬영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세요? 평소에 굉장히 작은 얼굴에 대해서 모두 관심있다 하시잖아요. 저도 당연히 예뻐지기 위해서 열심히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대까지 시켜주시니까 감경을 향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 사실 제가 얼굴형이 정제가 좀 있고 턱이 있어요. 이게 저는 마냥 이렇게 다름한 게 예쁘다고 생각 안하는데 가끔 화면을 좀 미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남편 영상을 갔다 오면 너무 균형이 잘 잡히고 너무 이미적이지 않고 예쁜 모습으로 나와서 너무 사랑할 것 같거든요. 지금 영화 촬영이 끝나서 약속농가 촬영을 이렇게 까만색으로 염색을 했고요. 영화는 12월달에 개봉할 거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뷰티 MC로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많은 기대와 사랑으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관리를 받으면 효과가 너무 눈에 띄어서 카메라에 특히 잘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촬영 전담을 꼭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놀러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약속농가. 한 번 관리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잘 안맞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